5, 4, 3, 2, 1 둘을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이찬원씨 축하합니다 더쇼 초이스 이찬원씨가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들은 더쇼 부캐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케이팝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커이의 계절 9월에 만나요 안녕 오늘 하루 길었다 퇴근 길이 곧 되구나 맥주 한 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밤새 환한 눈빛 꺼지지 않는 알바뀌을 훔쳐가는 밤 술이나 한 잔 하고 자야지 오늘도 고생 많았다 삼각김밥 라면 하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흘러가는 내 인생 위로하네 우린 한 캔 생각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